미끄러우니까, 앞으로 오시죠. 먼저 홍종윤씨가 아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인사를 못들어서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와 영화를 보신 소감을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요. 이 영화를 보려고 1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장인혁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팬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저희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와주신 분들이랑 함께 저도 처음 영화를 본 거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소민이가 굉장히 못 와서 아쉬워했었는데 소민이한테서도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현숙씨한테 소감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지각을 해서요. 저 영화 보면서 조명이하고 소민이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승현이가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다른 영화도 촬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잘 전화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도 여자 배우 이고은 양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얘기 잘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허흙이 감독님이 좀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케이크입니다.